둘, 셋! 인천 브릿셔! 안녕하세요, 미래슨입니다! 4월 넥스트 레벨! 히어로들이 찾아갑니다! 스피드업! 2배 더 빨라진 히어로 소닉! 2배로 귀여운 새로운 파트너 테일즈! 2배 센 펀치 파워 너클즈까지!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악당! 로봇팀 역의 짐 캐리가 마블러스한 신비의 에메라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직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! 데드풀 팀 릴러 감독과 분노의 질주 프로듀서의 참여로 더 커진 스케일과 액션을 예고하는데요! 초특급 히어로 소닉과 테일즈 대 새로운 빌런, 너클즈와 천지 악당, 로봇팀! 새로운 질서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최강 빌런에 맞선 거대한 대결! 저희 미래의 소녀처럼 소닉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러스트 레벨 어드벤처! 슈퍼코넥팀 만난 사람! 부탁드립니다! 참 예매는 필수인 거 아시죠? 당황하죠! 그럼 지금까지 김척, 플척, 미래슨이었습니다! 4월 6일 직장에서 만나요!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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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운명을 건 치열한 대결이 시작된다! 슈퍼소닉2 4월 6일 대개봉 예수님께 진심으로 6일에 연락된다! 모든 것이